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함경에 큰 네 가지 주춧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흔히 신이라고 할 때는 그가 근락생신분이라 그가 그 라고 하는 것은 for example 예를 들면 과 라고 하는 것은 불과 부처님의 결과물을 예시를 해가지고 근락 근한다 낙을 근한다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그대들도 극락을 추구해봐라 이고등락해라 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가 근락생신 이 절거움을 생락아정을 쫓아가는 대목 부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일으켜라 생신분 이걸 세준묘음, 열애현상, 세계성취, 화장세계, 비로자나품 그죠? 뭐 하나 빠졌나? 세준묘음, 열애현상, 보현산매, 성취, 화장세계, 비로자나품 여섯품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그 과 근락생신분 그 중에서 가장 하한경 39품 중에 오직 한품을 꼽으라면 세주 묘음품이 되겠습니다 수행 입장에서 좋아한다면 이세간품 수행의 이론이 완벽한 것은 십지품 이것을 현실적으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정대게 보살의 근기, 성문의 근기 일반 선재동자가 남자를 만나서 깨칠 사람 아이를 만나서 깨칠 사람, 여자를 만나서 깨칠 사람 못된 사람을 만나서 깨칠 사람 악한 사람, 착한 사람을 만나면서 선재동자가 다양하게 가잖아요 그죠? 배사공은 그러니까 다양한 입장에서 정득하는 입장에서는 신의 행정, 입법개품이 하나의 주춧돌이 됩니다 그 주춧돌은 세주묘음, 십지품, 이세간품, 입법개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을 그 과 근락생신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과품, 문명품, 정형품, 현수품 그 다음은 뭐죠? 성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찬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성야마천공품, 야마천공개찬품, 십행품 성야마천공품, 야마천공개찬품, 십행품, 심무진양품 그 다음은 성도설정품, 도설정품, 개찬품 십해양품, 십집품 부정, 십통, 십인, 바삭, 십부, 여수랑, 보살, 주처, 불법사, 열애, 십인, 상여부, 열애, 수호, 강명, 공덕, 보현행품 열애, 출연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과를 나눌 때 이 부분은 해라고 하는데 해는 수인 인을 닦는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에 대한 대칭이지 않습니까? 인과 인은 바람일행이라고 하고 결과물은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라고 합니다 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일행을 닦는다 그럼 십신에서는 유치원생 바람일행 십주에서는 초등학생 바람일행 중학생 바람일행 십평에서는 고등학생 바람일행 십평에서는 대학생 바람일행 십지품에 가면 메이저급 프로의 바람일행을 십지품에서 그래서 열 가지씩 십신, 십주, 십평, 십평, 십지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람일에 등급이 있는 거예요 축구를 하더라도 종별로 닦고 야구 하더라도 고등부 하는 게 있고 프로 선수 하는 게 다르잖아요 메이저 중에 메이저가 전공자가 뭡니까? 십지품이 이렇게 쭉 형성됩니다 그 바람일행을 차별 있게 닦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기위남구에 이렇게 해봤잖아요 유기불란이 했죠 유기라고 하는 게 차별적으로 수행을 나눌 때는 십신, 십주, 십평, 십평, 십지, 등각, 묘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평등의 입장에서는 일심의 자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서 남녀노소, 빈부, 기천, 동서, 고검을 막론하고 인유, 망고인이라 사람에게는 망고에 똑같은 일심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평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일심이 평등한데 심불급, 중생, 무차별인데 왜 차별이 있느냐 사람들의 업식이 천차만별로 익혀온 바가 따르기 때문에 마음은 생각이 달라서 달리 서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행의 계위를 수인, 개가랑 수인, 인을 닦아서 차별적으로 인을 닦아서 개, 개합한다 우리 개 또 못 알다는데 개자 있잖아요 딱 들으면 개합 수인, 개, 과, 부처님의 결과물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나간다 수인이라고 하는 건 바람일행이고 개가라고 하는 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서 부처님의 결과물을 딱 맞춰간다 이 말 아닙니까? 수인, 개가 바람일행을 닦아서 결과물에 부합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써놓는다 생해, 이론을 마련한 부분이 어딥니까? 열의 명호품부터 열의 출연품까지 무려 몇 품? 31품 39품 중에서 아까 6품 띄고 그렇죠? 31품일까? 몇 품 남았어요? 두 품 남았죠? 행동을 옮길 때는 탁법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로 나누면 이랬습니다 선한법, 악한법 악하게 할 때도 있고 선하게 할 때도 있고 그걸 악하게 하든지 선하게 하든지 마음이 떠나가 있는 욕심이 없는 상태를 이세간이라 하잖아요 이것은 행위라고 하는데 탁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 마음이 바깥으로 나와서 구체화된 현상을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붙어서 그게 적절한 법에 쓰는 걸 탁법이라고 합니다 그 부탁한다는 거 있잖아요 겨울 때면 얼음판에 가면 스케이트를 타야 될 것이고 눈 위에 가서는 썰매를 타야 될 것이고 수영장에 가서는 스위밍 헤엄을 쳐야 될 것이고 그 물의 강도에 따라서 다 하는 법이 다르잖아요 탁법 진수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정밀하게 밀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탁법 진수 성행분 그래서 공덕행을 이루어 나가는 부분이 어딥니까 이세간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적절한 입법 개품에 넘어가면 어인, 사람에 의지해서 정입,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덕해서 깨닫는 말입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저 마당에 있는 사람이 안에 들어온 소식을 모르잖아요 문을 닫아버리면 입실 제자들만 방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속을 환하게 압니다 요즘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할 때 내시경이 들어가든지 피 속에 뇌혈관을 찰려가든지 이렇게 하려면 카메라를 어떻게 해? 동맥을 찔러 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대장 내시경을 하더라도 어떻게 여야 되고 위내시경을 하더라도 안에 들어온 것만이 안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입실이라고 하고 심오하다 우리가 심오하다고 하는 것은 깊고 오묘하다는 말 아닙니까 오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 밖에 있을 때 어디가 오지입니까 제일? 이쪽 구석? 저쪽 구석이죠 문 밖에 있어도 저기는 보이잖아요 저 구석 저 구석은 그런데 문 안에 오직 들어온 사람만이 어디쪽을 볼 수 있어요? 옆으로 돌아볼 수 있어요 이걸 심오한다고 하는 것은 뒤 끝을 다 알 수 있는 환하게 아는 게 어인 정입이랍니다 깨달을 정득할 정자나 들어갈 입자나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깨달을 각자나 어인 정입 성덕분이라 공덕을 이룬다 하는 이 부분이 마지막에 신혜행 정에 해당하는 주춧돌이 되는데 입법개품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장자를 9명 만납니다 동남 동녀를 5명 만납니다 자행동녀 누구 있나 유독동녀 득생동자 그죠? 또 뭐 계속해 보이소 어떻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5명 여자들 해가지고 우바이 5명 장자 또 의사 배사공 또 보살들을 몇 분 만나죠? 자 입법개품에 이것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입법개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선재동자가 53 선지식 만나는 부분만 조금 얘기합시다 보살들을 새 꼭지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문수사리 체제 문수사리는 근본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무명의 업식이 꽉 막혔을 때 근본적으로 그대는 부처다 하고 근본지혜가 있다고 제시해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사를 만나서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덕운, 해운, 선주, 성 세 명을 만나잖아요 이 비구 세 명을 만납니다 비구 선재들 수행자를 수행자 모든 비구가 다섯 명 나오는데 세 명을 제일 앞에 만납니다 그 제일 앞에 세 명 비구를 만났는데 제1번 덕운, 해운, 선주, 성 덕운은 연불공덕을 지어서 구름처럼 많이 지어져 공덕에 산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덕운 비구를 만납니다 그거는 불보를 상징합니다 불보 그 다음 덕운 그 다음 누구죠? 해운 우리 부산에 있는 해운대가 바로 환경입법개품 거기서 나오는 그 말입니다 해운이라고 하는 건 해는 바다는 끊임없는 연기의 파도가 생멸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름처럼 펼쳐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깨닫는 건 뭘 상징합니까? 법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해운, 비구가 바닷가에 몇 년 있어야 되겠어요? 12년 그러니까 이거는 12연기를 상징하는구나 법보에 대해서 제법의 실상을 파악하는 그럼 그 다음 덕운, 해운, 선주, 성 선주 잘 머무른다 이거 수행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억무소주 이생심 진로소주보다 더 맛있는 게 억무소주 머무르는 바 없이 머무르는 게 선주, 비구입니다 그거 고려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명을 만나서 출세감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미가장자 해탈장자 미가, 해탈 여해당 나오잖아요 미가장자나 해탈장자는 장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서 남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재력적으로도 권력적으로도 법력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람이 남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남자들은 그런 뜻을 하고 여자들이 주로 등장하는 것은 부동우바이 현성우바이 뭐 이런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보드라운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걸 상징할 때는 여성을 등장시키기입니다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걸 우리가 배워야 될 때는 아이들을 등장시키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죠? 미가장자 해탈장자 이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는 세간법을 배웁니다 세간법에 세속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는 처염 상정 그렇죠? 그래서 출세감과 세간법을 해통친 사람을 누구로 하냐면 해당 비구 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바다처럼 넓게 환하게 안다는 말이고 당이라고 하는 것은 깃발처럼 높이 올라다 늙고도 고준한 걸 다 파악하기 때문에 무슨 비구? 해당 비구 해당 비구 보면 여 방광해서 누구 나오고 목에 방광해서 누구 나오고 어깨 방광해서 누구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얘기는 그런 적선에 놔두고라도 보살이 세 군데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냐 하면 처음에 문수보사를 만나서 우리는 보살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 암시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출세감과 세간법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아들 만나고 여자들 만나고 남자들 만나고 힘 딸리면 중간에서 힘 풀릴 때 누구 오면 좋겠어요? 엄마 오면 좋거든 드디어 그때는 관자재 존 여정취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옆에는 항상 정치보살이 따라다닙니다 정치는 바른마을이라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동방묘장국에서 오지만 극락색입니다 관세음보살 살듯이 중간에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힘이 딱 딸려 퍼질 때 누구 만나요? 관세음보살을 만나가지고 중간에 기름 다 떨어졌으니까 주유소 가서 기름 좀 집어예어가지고 보살 정신을 다시 재무장해가지고 청량국사가 소초에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처음에 문수보살로 출발한다 그 다음에 중간에 힘 풀릴 때는 관세음보살 정치보살을 만난다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이 만날 때가 53,000,000,000,000 중간쯤 되는 엔트리 남바 27번, 28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가다가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미력 문수 보현보살 마지막에 가서 세보사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력 보사를 만나서 자비심을 챙기고 문수보사를 만나서 지혜를 챙기고 보현보사를 만나서 행원을 챙기고 그럼 선제 동작은 누가 되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 그렇죠? 선제 보살이 드디어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 저만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미력 보살한테 마정수기를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문수보살한테 마정수기를 받고 보현보살한테 마정수기를 받고 이 세 보살들한테 마정수기를 마지막에 받습니다 마정수기를 받는 것은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인수 인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력 문수 보현 인계를 다 받았으면 선제 동작은 누가 되는 거예요? 곧 성부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인 정의 성덕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그래서 신 해 행 정 처음에 그가 근락 생신분 수인 개가 생해분 탁법 진수 성행분 마지막에 어인 정의 성덕 분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삼십 한품 차별법문을 설할 때 처음에는 소신인가 우리가 뭘 믿을 것인가 불교를 믿는데 하강경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보와 부처님의 깨달았고 난 뒤에 벌어진 현상의 세계를 믿는 것을 의보라 하잖아요 그렇죠? 정보와 의보를 믿는 것을 소신인가 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여섯품 있죠 그게 뭘 믿을 믿을 바가 뭐냐 소신 믿을 바 뭘 믿느냐 그게 1차 법문이고 2차 법문은 쭉 와서 차별인가가 있습니다 차별인가는 어떻다 했죠 십신 십주 십행 십폐앙 십지 까지 등가 까지가 차별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별 과까지 등가까지 끝나고 나중에 평등인가가 벌어지는데 평등인가가 마지막 두품입니다 왜 7회차에 마지막에 가면 뭐죠 십정 십등 십입품 아성 십품 여수랑 보살 저주 불부사 열애 십진 상겸 열애 소공 보현행품 보현행품 보현행품이 평등의 인이 되고 모든 하음경의 보살행을 다 합치면 무선행 보현행 그렇죠 보현행이 평등인입니다 처음에는 소신 인가주 차별 인가주 평등 인가주 이해가십니까 평등인가요 평등의 결과물은 뭐가 됩니까 열애 출연 우리 모두는 그 나름대로 차별되게 자기의 감은 감 대로 익어가고 밤은 밤 대로 익어가고 자기의 영양급 각덕 기술에서 수처 작전에서 짓고 나가면 결국 마지막에 도착하는 점은 전부 뭐예요 열애 출연품 자타일시 성불도가 되는 이 부분을 평등인가 중에 평등 과가 됩니다 그러면 소신인가 차별인가 평등인가 그 다음에 이세간품을 뭐라 하냐면 성행인가 랍니다 원만한 보헨형을 완전히 이세간행 있잖아요 하음형을 실천하는 걸 그러니까 파래차 설법에서 보험보살이 들어가는 산매의 이름은 불화장음 산매 다시 말하면 불화음 산매 하음 산매에 들어갈 때가 몇 회차? 파래차 이세간품이기 때문에 그 행을 무슨 행이라 한다? 하음행이요 보헨행이고 이세간 행이다 그러니까 이세간품 아까 어른 선생님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성행인가 완성할 성자 이룰 행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정입인가 정입 깨달아 들어간다는 게 무슨 품? 입허게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지루하고 제일 재미없는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 여담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말이라고 하는 게 안에 생각이 나와서 이렇게 말 쪼가리가 됐는데 하여튼 제가 이게 서울말을 주로 쓰잖아요 어릴 때 잠시 경상도에 살았는데 그 경상도 말도 좀 있긴 하지만 주로 제가 쓰는 말은 서울말이에요 서울말 그런데 뭐 오늘 이제 처음 오고 저기 지나가는 바람처럼 다시 못 만날 분들이 계세요 이게 그리고 지나가는 계곡에 물을 발을 담가놓으면 내 발을 서치고 지리산 의심골에 한번 발을 물을 담가놓고 있는데 그 큰 바위에 앉아있는데 내 발에 서쳐가는 물을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거야 끝이라 내 볼을 지나가고 서치고 지나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한 두 시간 정도 앉아있었는데 한 다섯 명 스님들이 앉아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끼리 말하든지 가만히 앉아서 그 바람하고 물을 갖다가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야 다시는 만날 수 없구나 사람도 마찬가지 숱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는데 오늘 보고 끝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같이 웃고 재밌게 했는 거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금성에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웃지만은 실제 상황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담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말이라고 하는 거는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데 저는 이제 어느 날에 보니까 우리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인터뷰 했는 것도 있어요 신문에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도인이 많은가 했더니 말은 짧을수록 좋은 거야 안 할수록 더 좋고 절에 오면 삼았다 수행을 기르기 위해서 일단 무건부터 식입니다 무건 무건식이고 차수식이고 참선할 때도 거의 무건이죠 절에는 밥 먹을 때도 무건이에요 예불할 때도 무건이고 잘 때도 무건이고 절에는 무건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신심통조에는 성무기 위종이라 마음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근본으로 돌아갈 때는 말부터 하지 말아야 돼 오늘 수업 시간 중에 되게 떠들대 그렇죠 예 하세요 예 하세요 예 하세요 예 하세요 예 말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한 단으로 한 음절 된 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필수불가결 요소는 말이 반드시 몇 자로 되어 있다? 딱 한 자로 되어 있어요 해도 한 자 별도 한 자 달도 한 자 국도 한 자 밥도 한 자 똥도 한 자 땀도 한 자 또 꿈도 한 자 숨도 한 자 물도 한 자 불도 한 자 전부 한 자인데 더 중요한 것은 눈도 한 자 코도 한 자 입도 한 자 기도 한 자 이도 한 자 목도 한 자 몸도 한 자 마음도 한 자 피도 한 자 털도 한 자 뼈도 한 자 살도 한 자 전부 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매일 쓰면서도 두자 되면 안 좋아요 이걸 두자라면 주디 일하거든요 입 닫아라 하면 좀 화가 덜 난 거예요 주디 그만해라 세자 되면 더 화가 난 거예요 아가리 넉자 되면 주둥아리를 그러니까 말을 한자에서 옮기는 것도 허물인데 두자 이상 가면 별로 안 좋아요 눈이라면 좋은데 눈깔이라면 별로 안 좋고 목이라면 괜찮다 모가지라면 전부 욕이라 말이야 조금 많이 번지면 뭐가 돼요? 험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수행하는 사람은 혓바닥을 입천장에 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그렇구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익숙하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안 듣는 분들은 우리는 하은 불국토이기 때문에 여기 팔공산에 제일 높은 봉우리는 비로봉 해인사 가야산도 소백산도 비로봉 이것만 알아도 오대산도 치약산도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들은 진짠가 진짜입니다 진짜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비로봉은 환경, 세주, 명품, 비로자나불이, 시성, 정각에서 비롯됐고 제일 높은 산으로서 인생에 제일 높은 가치를 표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표상을 삼는다고 했기 때문에 제일 높은 좀 찌찌불이한 산에 그 비로봉 이름 안 붙이거든요 어떤 산? 제일 고준하고 그 산에서 제일 어른은 뭘 붙여요? 비로봉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의 심장으로 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비로봉이 있어도 불교의 하음경에 자존감을 못 갖추고 우리말에 이렇게 단순하고 말 한마디 살피는 거 여러 가지 살피는 게 많아요 칼 같은 거 살펴봐도 되고 사람 걸음걸이를 살펴봐도 되고 신발 찌찌 끌고 댕기면 저 돈 안 갚을 놈이거든요 문구냥 뻥 뚫고 보면 아주 그 옆보는 사람은 아주 그건 세금 띄가 먹는 놈이고 사람 이런 일사 일행에 쳐다보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환하게 아까 선생님께서 아리아식에 다 찍혔다는 거 있잖아요 45억 년의 역사가 거의 다 드러나요 어제 아래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서울 가 있으면 또 서울 마을 쓰게 되고 부산에 있으면 또 부산 마을 쓰게 되고 제가 이렇게 경상도 말을 하는 걸 솔직히 고백할게요 경상도 사람입니다 제가 경상도 말을 하는 이유는 원래 제 말은 경상도가 아닌데 경상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훈습을 당한 거예요 전라도 말실 쓰시는 분은 그 사람이 전라도 말이 아닌데 전라도 사람한테 훈습을 당한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이고 말하는 힘은 일본 사람은 일본말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하고 미국 사람은 영어를 쓰는 것은 사라고 해요 시간과 형편에 맞춰서 말이 전체 스페니시도 있고 잉글리시도 다 다르잖아요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하잖아요 말하는 힘은 똑같아 말하는 차별은 다 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사명년 무분별을 의상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사명년 무분별 2와 4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안에 꿀맛이 속까지 겉까지 똑같이 한 맛이 한 덩어리가 안팎이 안에 익은 거나 바깥에 거나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을 붙여라 한다 그걸 이사명년 무분별이라고 하고 중생은 어떠냐 하면 겉과 속이 다른 표리 부동이라고 해요 겉 따르고 속 다른 이런 것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어른 선생님 모시고 하는 이런 강의들이 하음에 점점 2판 4판 있잖아요 진공묘 이거 한 단어거든요 두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사도 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불교사전을 딱 뒤지면 사리불이 다른 말로는 농심남에 선전할 때 뭐가 있죠 신토불이 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중생신 토라고 하는 건 국토신 이렇게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위축법이 모든 업보를 지으며 살아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환하게 돼가기 때문에 무엇을 잡아야 될지 놓아야 될지는 그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못하는 것은 내 집착과 욕심 때문이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